아 하고 싶어? 해! 그러면 안 좋아하나봐요 그냥 하러 가는 거는 이제 진영이 가자 그러면 그냥 네 다시 줘요 이렇게 하는데 못 잡아도 뭐 진영이 좋아하니까 이제 작업을 다 끝내고 다 정해지고 노면 끝냈는데 이제 갑자기 경국이가 아 이거 허밍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허밍? 응 허밍 그래 넣고 싶으면 넣어라 그랬는데 잠시 너는 키가 너무 높아가지고 넣어갈 때 너무 힘들었어 오케이 5,6,7,8 매번 가 둘 중에 둘 중에 둘 중에 너나 이거 키워가니까 나 좋겠다 근데 나 포즈만 피해서 해줘 포즈만 피해서 포즈만 피해서 포즈 그냥 저러는데 부셔도 돼요? 왜? 아 그래요? 그렇게ck 그렇게